생명화학공학과 이상협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화학공학과 이상협이고요 현재 특훈교수로서 예전에 화학공학과였던 생명화학공학과에서 2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카이스트 연구원 원장을 맡아서 융복합연구소 6가지를 같이 함께 재미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 주제를 잡을 때는 항상 큰 문제부터 시작해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 그런데 기후변화가 더 이상 기후변화가 아니고 기후위기죠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건 인류를 완전히 정말 큰 위험에 빠지게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지금같이 감염질환 이건 코로나19가 나오고 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지만 그 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였거든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항상 거론되는 인구 폭발과 고령화 거기에 따른 건강 문제 그것이 또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물, 식량,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지금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디지털로 인터넷으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 이런 식으로 큰 문제들을 봐요 문제를 보는데 저희가 풀 수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는 사이버 보안은 저희 전공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건 좋은 문제지만 그건 뭐 예를 들면 우리 연구소에 있는 IT 연구소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건 제 비즈니스가 아니고 클라이밋 체인지 쪽은 왜 원인이 문제가 정의됐으면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를 본단 말이지 원인을 그런데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전공했던 화학공학에서 소위 원유라는 걸 끄집어내서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서 휘발유, 디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쓰고 연료로 그 다음에 플라스틱 만들고 용매 만들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만든 이 석유화학 산업이 상당히 큰 주범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야 이거 화학공학이 인류를 갖다가 멸망시킬 만큼 환경을 나쁘게 했구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플라스틱이 없었다 이러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을 누릴 수가 없죠 나무를 엄청나게 뱉을 거고 그거에 대한 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가볍고 물성이 뛰어나고 값이 싸고 가공이 용이하고 썩지 않고 이 다섯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가진 플라스틱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사회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제 옷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사실 대부분이 플라스틱 포장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유지를 해서 계속 써야 되는데 소규로부터 쓰는 건 기후위기를 불러오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원료로부터 우리가 쓰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이제 바이오 기술로 한 거고 우리가 못 먹는 그런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원료로 해가지고 미생물을 공장으로 쓰고 얘들한테 이걸 먹이면 미생물이 우리가 원하는 용매도 내놓고 화학물질도 내놓고 플라스틱도 생산하고 이런 연구를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큰 문제부터 시작해서 원인을 찾고 작은 문제로 쪼개고 그걸 갖다 해결책을 찾고 그것들 중에는 이제 저희가 한 것이 세계 최초인 것도 많이 있고 어떤 거는 세계 최고 효율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양축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연구를 해온 것이죠 수상이요? 저는 너무 과분하게 상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큰 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청암상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호암상 공학상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최고공학기술인상을 받았으니까 사실 너무 과분하게 저한테 상을 많이 주신 것 같고요 그보다 이제 저는 주로 외국하고는 컴피티션을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즐기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이겼기 때문에 맨날 지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겼습니다 어떤 경합이 붙었을 때 그래서 이제 쭉 그동안 저희가 한 660여 편의 논문을 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기술 개발한 거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도 외국에서 상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 제가 아시아권에서는 처음 받은 상도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뭐 미국 화학에서 주는 마빈 존슨 상이라든가 엘머 게이든 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처음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저희 연구실이 좀 탄탄해지고 나서 받는 큰 상은 이스라엘에서 받은 퓨얼 이노베이션 상이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 총리가 주는 상이고요 그다음에 애니 어워드라는 거는 이제 친환경 화학이니까 제가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레콘네이션을 어떻게 해줘가지고 그건 이태리 대통령한테 대통령 궁에 가서 애니 어워드는 받았고 그래서 상은 뭐 많이 받았습니다 과분하게 많이 받았고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학자로서는 소위 그 아카데미 아카데미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 과학기술 한림원 한국 공학 한림원 한국 의학 한림원 뭐 이런 데 멤버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조금 과학기술 역사가 짧다 보니까 한림원에 대한 이 소위 리스펙트가 조금은 아직은 적은 편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셔널 아카데미 of science하고 내셔널 아카데미 of engineering, 내셔널 아카데미 of medicine 이 3대 아카데미 멤버면 미국에서는 대학 평가할 때 논문을 누구는 몇 개 썼고 특허 몇 개 썼고 기술 유전 얼마 했고 뭐 레콕니션이 얼마고 상 얼마 이거 하려니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빨리 어느 학교가 좋냐 그러면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벨상 수상자 몇 명이냐 그냥 그거 갖고 학교 평가 해버릴 수 있고 두 번째가 내셔널 아카데미 멤버가 몇 명이냐 그래서 이제 공학 분야는 사실 노벨상하고 조금은 뭐 요새는 뭐 한두 명씩 나오지만 원래는 뭐니까 공학 분야 평가할 때는 내셔널 아카데미 of engineering 멤버 몇 명이야 그거 갖고 그냥 학교 평가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되기가 힘든데 하여튼 뭐 그동안 저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원아카이스트 학생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뛰어난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가 다 구현이 된 거고 그걸 통해서 제가 내셔널 아카데미 of engineering 하고 거기는 꽤 일찍 됐습니다 2010년도에 멤버가 됐으니까 40대 중반에 됐죠 그래서 그때 인덕션을 받으러 세리머니를 갔더니 거기에 80먹은 할아버지가 저한테 고맙다 너 덕분에 이 평균 나이가 조금 낮아질 수 있었다 뭐 낮아지긴 얼마나 낮아질겠어요 한 명이 근데 이제 보통 일렉션되는 그 나이가 요새 거의 한 65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하여튼 그때 그렇게 기여를 했다라는 재밌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한 5, 6년 있다가 내셔널 아카데미 of science에도 제가 멤버로 됐습니다 foreign 멤버로 그래서 이제 그 양대학선 medicine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내셔널 아카데미 of engineering 하고 내셔널 아카데미 of science에 동시에 외국 회원으로 지금 일렉션이 된 사람은 저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 13명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카데미 excellence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 오너도 있지만 우리 랩에서 이때까지 수행한 연구의 아카데미 excellence로 멤버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인정받았다라는 거에서 사실은 뭐 어느 상보다도 혹은 그 최소한도 그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죠 과학자는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이 있죠 일단은 윤리적인 문제를 정확히 지켜야 되고 반드시 내가 한 행위가 좋은 쪽에 쓰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을 위해서든지 환경을 위해서든지 근데 이게 항상 기술이라는 게 이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대쪽 즉 좋지 않은 쪽으로 쓰일 부분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할 건지도 심지어는 항상 생각을 하는 자세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나쁜 쪽으로 활용하자면 저는 수도 없이 많거든요 특히 생물은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센 놈을 제가 만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거로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런 건 아니 생각을 하는 대상이 아니고 거꾸로 그렇게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카운터 액트를 할 거냐라는 쪽은 생각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을 갖다 우리가 막 엔지니어해서 개발했는데 얘가 만약에 환경에 유출이 돼가지고 막 DNA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 어떡할 거냐 그거 방지하는 작업을 당연히 하죠 그래서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 항상 사람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이것이 혹시라도 거꾸로 갈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도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과학자가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덕목이라는 표현으로 보자면 글쎄요 과학자라는 거는 당연히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저는 과학자보다는 공학자이기 때문에 호기심만 가지고 하지는 않고 이것이 어디에 쓰일 건지 어디에 유형에 쓰일 건지 항상 염두에 두고 하는 연구로 해왔습니다